혹시 강아지 키운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푸호 키우고 초반에 정말 힘들어서 밤마다 울고 다른 집 보낼까도 생각했을 만큼 많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 힘든 점들이 좋은 점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럭키비키잖아! 강아지 키우고 오히려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푸호형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외출하기 어려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안 그래도 집을 오래 비워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 것도 괜히 미안해서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외출하기 어려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핑계 삼아 불필요한 약속은 안 갈 수 있어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바닥과 가깝게 사는 강아지를 위해 매일같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화장실에 눕는 걸 좋아하는 푸호를 위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푸호 덕분에 살림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 못 감. 저는 원래 국내외 가릴 곳 없이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푸호 키우고 나서부터 지금 7년째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국내 여행도 1박 2일 이상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산책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 평소엔 몰랐던 예쁜 길도 알게 되고 작은 공원, 예쁜 카페도 찾으면서 나만 알고 싶은 장소가 생겨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강아지 동반 장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동반 숙소도 잘 되어 있다 보니 저도 종종 푸호랑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요. 푸호랑 함께해서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세 번째, 통장이 텅장으로. 와, 진짜 강아지 키우는데 돈 많이 들죠. 용품 사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되고 또 매달 들어가는 패드값, 간식값, 사료값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몇십만 원은 그냥 깨져버리니까 정말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를 키우면서 오히려 돈을 아끼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찍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불필요한 밥값, 술값 이런 거를 아낄 수 있고요. 요즘 골프, 캠핑 이런 비싼 취미활동 많이 하는데 저는 돈 한 푼 안 드는 강아지 산책이 취미활동이라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3, 4kg 정도 산책을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잘 되어 헬스장 비용도 아낄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강아지 산책 귀찮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점이 있어 다음 주제에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귀찮은 산책. 산책이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푸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20살에 항암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에 좋지 않았는데 푸를 키우면서 매일 산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덕분인지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정말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좋은 점인데 왜 우리 기분 우울할 때 집에 있으면 계속 끝없이 우울해지잖아요. 이럴 때 강아지 덕분에 산책을 나갈 수가 있고 산책 나가면 또 기분이 괜찮아지면서 컨디션도 좋아지더라고요. 강아지에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즐겁게 다녀오다 보니 이렇게 좋은 점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여러분이 느끼는 강아지를 키워서 오히려 좋은 점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셔서 우리 같이 럭키비키 하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